자 63번 문제 교류발전기에서 정류작용이 이루어지는 소자로 오른 것은 그 반도체 중에서 우리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는 포지티브, 플러스 형태에 대한 반도체를 말하는 거고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 마이너스 형태에 대한 반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이 반도체가 결합이 된 게 바로 뭐냐 다이오드다, 최초 그러니까 다이오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반은 전기가 통하고 전류가 통하고 반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반도체죠 그 최초에 대한 소자가 뭐냐 이와 같은 PN 접합이다 PN 접합이 바로 어떤 다이오드? 플러스 다이오드다 NP 접합은 어떤 접합이냐 마이너스 다이오드를 뜻한다 따라서 이렇게 최초의 반도체가 체결이 되고 결합이 되는 게 바로 다이오드다 다이오드에 대한 기호는 어떻게 표시게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흐르는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간다 역방향이 걸릴 때는 통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다이오드의 기본 흐름, 그 다음에 기호, 그 다음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다이오드 기호 중에 이렇게 됐는데 위아래가 삐쳐 있다 위아래가 삐쳐 있도록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다 이것은 제너 다이오드다 제너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는 일반 실리콘 다이오드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어떤 특성이 있느냐 역방향이 걸리면 통과시키지 않고 파손되더라도 얘가 통과될 경우라면 다이오드가 손상이 됐을 때 통과되지만 제너 다이오드는 제너 용량이 있어서 제너 전압이 있어서 일정 전압이 가해지면 그 전압, 제너 전압 높이가 압력이 가해지면 전압이 가해지면 역으로도 통한다 그래서 이 전압, 차를 우리가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즈라고 얘기해야죠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즈 제너 전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발전기 뒤에 들어가는 발전기 뒤쪽에 다이오드에 대한 위치와 발전기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발전기고 스테이터, 발전, 전류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죠 안에 로터부가 있고 자력선이 형성되는 부분이다 그랬을 때 다이오드는 이 뒤쪽, 발생이 될 수 있는 뒤쪽에서 전압 조정기가 또는 다이오드가 발전기 뒤쪽에 설치가 되죠 그래서 발전기에서 맨 나중에 다이오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교류를 정류하고 역류를 방지한다 다시 말하면 발전기 자체에서 일어나는 전기가 교류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전기는 직류죠 그래서 이걸 AC를 DC로 바꿔주는 역할을 뭐가 하는 거냐 다이오드가 해준다 다이오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는 교류발전기가 사용이 되고 있다 쓰여지는 전기는 자동차 쪽에 직류다 직류가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64번 문제 자동차 에어컨, 풀 오토 에어컨 작동 시 바람은 배출되나 차갑지 않고 바람은 배출된다는 얘기는 블루 모터가 돌아간다는 얘기네요 블루 모터는 안에 풍량, 실내 풍량을 조절하는 모터가 되기 때문에 바람이 나오는데 시원하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컴프레셔에서 동작음이 들리지 않는다 바람은 나오는데 컴프레셔가 작동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다음 고장 원인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블루 모터 불량이다 이거 아니죠 블루 모터, 바람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바람은 작동이 된다고 했으니까 블루 모터 블루 모터, 답이 1번 나왔네요 핀 서머 센서에 대한 불량이다 핀에서 들어오는 외기, 들어오는 핀 서머 센서라고 하는 것은 온도 센서의 감지를 통해서 핀의 응축기에 관련된 온도차를 감지하기 위한 센서가 되겠어요 트리플 스위치, 가스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동이 될 수 있는 압력이 형성이 되느냐 확인할 때는 트리플 스위치의 불량으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불량이 되지 않았을 때는 감지가 돼서 컴프레셔가 돌아가고 압축기가 만약에 불량이다라고 하면 컴프레셔가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 불량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컴프레서 릴레이가 작동이 되지 않으면 컴프레서 쪽을 요자시키지 않죠 자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석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컴프레서 릴레이 불량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있고 찬바람, 다시 말하면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 원인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불로 모터는 바람이 배출되는다라고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